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매출, 또 매출입니다. 모든 것이 매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상황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이 무려 3,604개 사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분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4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을 좁혀보면 파산 신청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0%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대면 거래에 의존하는 리테일 분야 소매 분야입니다. 투자은행 UBS는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10만 개의 몰이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이미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해 가지고 미국의 리테일 분야를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거의 몰락 수준까지 내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국 쇼핑몰 면적의 30%는 백화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10%는 코로나19가 들이닥치기 오래전부터 경영위기에 봉착한 제이시 페니에와 같은 아울렛 등이 단독 입점해 있었습니다. 한때 리테일 산업의 챔피언이었던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고속도를 건설하고 독시가 확장됐습니다. 그렇다면 쇼핑몰이 사라지게 되면 그 종사자들과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고급 의료업체인 블룩스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허처와 같은 렌터카 업체 항공사 라탐 백화점 제이시 페니 이런 유명 기업들 마저 두 손을 들 정도로 코로나19의 후폭풍 이른바 매출 급감이 덧세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째도 매출 급감이고 둘째도 매출 급감이고 셋째도 매출 급감입니다. 우한 폐렴은 매출 급감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루에 2, 3만 명이었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6월 하순부터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매출이 더욱더 급락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2조 8천억 달러 약 3,360조 원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쏟아부었지만 이것도 역부족입니다. 결국 매출이 정발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줄도산 문제는 바다 건너 불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이고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출 급감에 대응하는 한국의 선택은 한시적인 대출 연장입니다. 계속해서 대출을 연장시킴으로써 연명을 시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과 가계의 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은행 가계 대출이 지난달 6월 달에 8조 원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3조 원이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기업들 가운데서는 올해 영업이익만으로써는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암울한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약간 소폭 낮아질 정도로 그렇게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에 아니고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대출 만기와 이자를 오는 9월까지 유해한 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자 또 이런 자금 흐름이 개선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울경제가 7월 10일 날 소개한 한 기업 사례는 지금 한국의 경제주체들이 매출 극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박효정 이재명 기자의 현장 방문기에서 발견한 한 기업 사례입니다. 광주의 첨단 산업기기에 위치한 발강 다이오드 LED 의료기기 업체 A사의 이모 대표는 다가오는 9월이 몹시 두렵다. 지난 3월 정부 지원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억 원의 은행 대출 만기 연장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6개월이면 코로나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우한 폐렴의 감염증 사태는 앞으로 더욱더 악화되는 쪽으로 번지면서 A사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영업은 6달 동안 거의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외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낮고 추가담보로 내쉬어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은행들이 9월 이후에 무차별 대출 해수에 났으면 우리 같은 업체들은 흑자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표함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20억 원의 부채가 별 부담이 되지 않지만 오한폐렴 같은 전대미문의 악재가 덮치면서 20억 원은 한 중소기업의 명줄을 흔드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3명의 기자가 러프어 형식으로 현장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금융권에서는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한다고 해도 부식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9월 위기설은 아마도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이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한폐렴이 내년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매출 극감의 문제를 마냥 대출 연장으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문제는 매출 극감 문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언젠가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출 극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는 바로 오한폐렴에 장기적인 그런 전망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오한폐렴 사태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것을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